이달의 소녀 아! 왜 파는 거예요? 탈덕했어요? 휴덕했어요? 뭐야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달의 소녀 포카 이렇게 상태 좋은 걸 하자 없습니다. 그냥 새 거에요 용 오 잘 나왔는데 이거 셀카 내가 공들여서 찍은 셀카인데 희진 포카 희진이가 만 원인데 바로 눌러서 채팅으로 걸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포카 판매 하시나요? 왜 하시나요? 취 아 왜 파는 거야 전화할 수 없나? 당근막 당근막